우패 전북현대와 수원 MBC의 맞대결인데요 대첨 21 KM1 챔피언 전북현대입니다 정동호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헤덕 헤덕 잡고 줄 것을 확인하고 올려줍니다 당살나였던 하면 6 KM1 챔피언 전북현대입니다 조상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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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라스 라스가 골파리 있게 rounds 라스 시작합니다 좋은 골 라스가 머리를 갖다 대면서 좁잡이면서 살려냈습니다 라스 홈런스 슛. 소흘버스 슛. 골. 라스 트러드 팀도 넘어갔습니다. 다 되겠고요 홈런스 슛, 아. 3번째 골. 진검의 순간에 터지면서 다시 1천 컵 3대 낙선 갑니다. 네. 뚫고. 3, 2, 2, 3대가 이보는 것 같아요. 1, 2, 3대가 이보는 것 아니예요. 택스골? 택스골! 두 손을 밀고 번져주셨죠. 브리킷! 까리! 두 손을 잡습니다! 택스골 선수의 계속 골에 나와셔서 1-1 납때로 전국 현대입니다. 택스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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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경기 연속 골! 마현이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 어떤 레벨인지 또 어떤 포지션에서 뛰는지 이제 그라운드에서 증명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